흐릿한 TV 화면 속에서 한 남성이 종이비행기를 접고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밖으로 나가는 남성. 남성이 화면 밖으로 나와서 TV 앞에 앉는다. 남성이 리모컨을 도작한다. TV 화면이 선명해진다. 수어 통역 화면이 확대된다. 제목 꿈꾸는 삼성, 꿈꾸삼 나는 삼성전자 VG사프에 접근성을 하고 있는 이의윤이라고 해. TV 제품을 하고 있고 불편한 점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 적용을 하고 그게 개선됐는지를 알아보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접근성은 원래 장애인들이 불편한 것들을 개선해주고 사용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해주는 걸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좀 범위가 더 넓어져서 상황적인 불편함, 그런 것들도 다 아울러서 모두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게 접근성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TV에는 접근성 기능을 열어보면 음성 안내 기능 음성 안내 표진 채널 정보 식사 다시 고대비 화면 표진 색반전 색상 반전 리모컨 기기 기능 리모컨 버튼을 선택하면 각 버튼의 역할을 음성으로 안내한다. 소화 확대 기능 자막 이동 기능 특정한 TV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삼성 TV에서는 전체 TV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생소한 기능이었지 TV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었고 우선순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었지 삼성 여자 TV가 전 세계에 1등을 하고 있는데 1등이 더 완벽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TV를 만들겠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Q. 접근성 기능은? 접근성 기능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많고 소통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지 일단 장애인분들을 만나봐야 돼 어떤 게 불편하고 이런 기능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처음에는 청취를 해야 되고 실제 우리의 기술들이 구현을 할 수 있는지 개발자를 만나서 의논을 해야 될 거고 너무 바쁜데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를 막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구현을 할까요? 라고 논의를 해보고 그 시나리오만큼 개발을 하게 되고 우리 사내에는 내가 계속 컨설팅을 받는 우리 임직원분이 계시지 사용하기 편하신가요? 또 물어보고 그래서 개선하고 그분들의 도움들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도 고마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수상했을 때 그럴 때는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메일을 막 보내면서 서로 우리 막 축하해주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CS부터 해서 협찬상을 6번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최고 협찬상 2번을 받았고 왕립시각장애연합회에서 사회공헌상을 받았고 인증도 최초로 받았고 디자인의 IF 어워드라고 하는 수상도 하게 되었지 상복은 많은 것 같아 접근성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좀 힘드시겠네요 봉사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누구하고 얘기를 해보고 뭔가 필요하다고 하고 내가 그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아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편하게 해줬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너무 기분이 좋지 TV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다 나는 절대 그런 TV는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장애인들도 사용자의 일부분이고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분들이 필요한 기능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기능들을 모두 집어넣어서 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안녕 나는 이윤윤이아 모든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고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이야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이야 내 꿈은 세상에서 접근성이 사라지는 거야 그럼요 Poor God B I I I I I 아멘